1년 만에 우정패단과 같이 초보적인 1년 도둑도 모르는 짐승의 무리들과 한 하늘을 위로하는 기자말로 인력체대의 수치입니다. 우리의 참을수록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하늘, 땅, 바람의 초성화대에서는 개변막이를 뒤져립니다. 대화된 사람들을 때려야 하는 분노의 악성이 터져나고 있으며 우리 민군 장관들은 천국배속수의 천국폭단을 만들게 하고 전통받는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최고 존엄을 절끝만 특별하게 건드린 자들은 이 땅, 이 하늘 아래 흐름이 살아 삼칠 것이 없다. 바로 이것이 빛바람으로는 백기산 총대의 어둑한 서늘이며 극악한 인력환경자 니덴박과 고아부대한 군사받는 김관진과 같은 인간수레기들을 총대로 출발하고 전통의 역사적 비용을 악당으로 성취하려는 데서는 우리 인민구대의 확고무 Alternating 유지국 입장입니다. 유지국 입장입니다. 유지국 입장은 최초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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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대! 위대! 위대!